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념의 여왕 오르세입니다. 오늘은 2020학년도 오르세 커리큘럼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 판으로 선생님의 커리큘럼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보여주고 본론부터 보여주고 선생님 커리가 궁금한데 이러한 커리큘럼을 만든 사연이 이래라고 앞에 결론이 마지막에 나오고 앞에 많은 이야기를 하면 결론부터 궁금한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앞에다가 한 판으로 먼저 정리하고 이러한 커리큘럼을 만들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선생님은 어떤 식으로 강의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능력을 만들어줄지 선생님의 색깔은 어떤지 또 수능에서 100점의 비결은 뭔지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을 뒤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커리가 궁금한 난 선생님 강의 들을 거야. 커리가 궁금한 본론부터 필요한 학생들은 이 한 판을 들으시면 되고 선생님의 커리큘럼을 쫓아간다라는 것이 내 수험생활에 어떤 영향을 줄지 결국 내가 어떤 공부들을 하게 될지 내 목표는 수능 수학의 100점인데 수능 수학의 100점의 비밀은 뭔지 궁금한 사람들은 이 한 페이지 다음을 쫓아오시면 됩니다. 자 일단 선생님의 커리큘럼은 아주 심플하게 세 단계로 구성되어 있고 개념 완성은 개념 에센스, 원데이 특강, 세컨 찬스라고 하는 텐데이즈 개념 완성 세 가지 종류로 이루어져 있는데 선생님의 메인 강의는 그냥 개념 에센스예요. 현장에서 예비 고3 학생들과 또는 N수생들 함께 12월에서 2월까지 진행하는 강의를 촬영해서 업로드하는 거고 여러분들은 개념 강의에서 메인으로 따라와야 되는 게 개념 에센스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가형 학생 같은 경우 미투 공부를 하는 중간중간 미적분에 대한 개념에 약간 구멍이 있다라는 걸 깨닫게 될 거야. 이게 미적분 문제가 잘 안 풀리는 이유가 미투 같지만 사실 알고 보면 미원인 경우가 우리의 중요한 미적분 개념은 미원에 있기 때문에 미원인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미원을 다시 자세히 공부하다 보면 미투 출발이 안 되니까 최소한 미투를 위한 미원에서 필요한 개념을 이 정도는 다지고 가자. 이 핵심 개념은 알아야지만 미투가 수월하게 얹어질 수 있다라는 목표로 만들어진 간접 출제 범위 원데이 특강을 듣고 3시간 반 정도 되는 두 강으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충분히 하루 만에 소화할 수 있는 강의이기 때문에 개념 에센스 출발 전에 또는 선생님 커리큘럼의 개념 에센스를 듣든 또는 다른 분의 커리큘럼을 듣든 커리큘럼을 따라가든 원데이 특강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시작점이 돼줄 겁니다. 또 텐데이저 개념 완성은요. 오래 찍히는 강의는 아니야. 이 강의 하나가 다른 것과 다르게 기존에 찍혀있는 강의인데 얘는 응급처방 이름도 세컨 찬스잖아 그죠? 두 번째 주어지는 기회라는 뜻이라 처음 듣는 학생들에게는 적합하지 않고 시험 직전이나 또는 개념을 잊은 것 같아 불안해 전체적으로 빠르게 한번 정리하고 싶어. 내신 전에도 괜찮아요. 그럴 때의 응급처방으로 열강으로 수투 미원 미투 확통 그리고 기백까지 다섯 과목 모두 열강으로 압축정리 해놨으니까 열강 안에 모든 걸 포함할 수 있을까? 선생님이 뭔가를 골라서 수업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번 2배속으로 쫙 들어보세요. 그러면 열강 안에 다 있어 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쓴 수강평을 아마도 여러분들도 쓰게 될 겁니다. 어쨌든 이 세컨 찬스까지 활용하면 개념 쪽은 완벽하게 완성될 거다. 겨울에 개념 에센스 하시고 여러분들이 6평전, 9평전 또는 수능전, 평강에서도요. 학생들에게 선생님이 이걸로 복습을 많이 시키거든요. 전체에 돌리면 세컨 찬스를 통해서 개념을 빠르게 정리할 수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유용하게 사용을 하시고 어쨌든 겨울 동안 개념 에센스를 듣고 그 다음 기출 백선, 압도적 백분 이렇게 문제풀이는 두 개의 강의로 나눠져 있는데 3월에서 7월까지는 기출 백선 개념 에센스에서 개념을 배우고 개념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배웠다면 기출 백문제를 엄선해서 내가 배운 모든 개념이 한 번씩 다 적용될 수 있게끔 라인을 잡은 백문제야. 기출 백선에 1번에서 100번까지의 문제를 잡을 때에 정말 많은 시간을 투자하거든요. 문제 제작하는 것만큼 오래 걸려요. 이 모든 개념이 한 번씩 다 적용되는 연습이 가능한 한 문제가 여러 개의 역할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그런 기출 문제, 백문제를 엄선하기 때문에 3월에서 7월까지 내가 배운 개념을 기출에 적용하는 총정리를 한 번 해보시고 그리고 기출 문제가 저 시기가 되면 많이 외워지고 경험에 의해서 풀게 되니까 이게 내가 개념을 적용한 건지 또는 기억으로 푸는 건지 혼돈, 혼돈스러워? 헷갈릴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압도적 백분이라고 하는 제작 문항으로 이루어진 강의로 다시 한 번 기출 백선처럼 문제는 백문항보다 훨씬 적지만 고퀄리티, 제작 문제입니다. 연구실에서 제작을 하고 그리고 자문 받기도 한 문제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이 압도적 백분으로 다시 한 번 개념 적용 연습을 진짜 해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실전모의고사 천우신조로 진행을 하면 됩니다. 개념 에센스, 기출 백선, 압백 그리고 천우신조 이게 선생님의 커리의 흐름인데 이 천우신조의 특이성이 3월 대비 천우신조와 6평 대비 천우신조 한 회씩이 포함되어 있다. 실전모의고사의 강좌명이 천우신조거든요. 하늘도 신들 다 나를 도와달라 진인사 대천명에서 나는 진인사 했으니까 내 할 건 다 했으니까 이제 하늘의 뜻이다 나를 좀 도와달라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3월 대비로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연습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아마도 거의 없을 거기 때문에 작년에는 그러지 않았지만 그 전년도까지는 항상 3월 대비 천우신조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1회 제작 여러분들에게 파일로 그냥 확 풀 테니까 여러분들은 풀어보시고 굉장히 좋은 문항들로 구성을 하고 있고 매년 3월 학평에 적중률이 굉장히 높았던 천우신조니까 이걸 이용해서 3월에 자존감을 높일 수 있도록 겨울 내내 공부한 것들이 3월에 이렇게 쓰이는구나 개념 에센스에서 배운 것들이 정말 미투 전범인 3월 학평 시험에서 이렇게 쓰이고 나도 뭔가 할 수 있겠구나라는 어떤 자존감 같은 것들이 3월 학평에서 올라가야 그래야 봄을 버틸 수가 있거든요. 3월이 안 되면 4월에서라도 3, 4월에 우리에게 주는 그 두 시험이 우리에게 주는 역할은 둘 중 한 번은 가능성을 맛봐야 된다는 거 그래야 봄을 버틸 힘이 생기니까 그리고 마찬가지 6월에서도 한 번 더 성적 그 결과 값하고는 상관이 없어. 시험을 보면서 스스로 느껴지는 게 있거든요. 그 느낌 되겠구나라는 그 느낌을 위해 3월 대비 6월 대비 이렇게 1회씩 천우신조 진행을 올해는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선생님 커리큘럼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먼저 본론을 알리고요. 그리고 왜 이런 커리큘럼으로 끌고 가는지 선생님 강의는 어떤지 정말 수능에서 100점의 비밀은 어떤 건지 지금부터 아주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통계, 아주 이상한 통계 자료 하나를 보여줄 텐데요. 다 펼쳐놓고 설명을 할게요. 2017학년도 수능 정답률 중에 가장 나빴던 것 다섯 가지, 다섯 문제 그리고 2018학년도 수능 정답률 중에 30번, 29번, 21번, 27, 28 이렇게 최악의 정답률을 기록했던 월스트 5라는 표인데 그 밑에 있는 이 결과 값 가지고 2017에도 그랬고 2018에도 그랬지만 2018 가지고 한번 설명해 볼게요. 30번의 정답률이 4%인데 메가스터디에서 추정하기로 4%면 평가원에서는 더 낫거든요. 그 어려웠던 30번을 맞춰낸 학생이 비율로 추정을 해보면 약 6,920명 정도 돼요. 근데 그 30번, 우리가 100점의 마지막 고지라고 생각했던 30번을 맞춘 학생 중에 실제 100점을 받은 사람은 165명밖에 없다는 거야. 수학 가형 100점 학생이 165명밖에 안 돼. 비율적으로 쉽게 설명하자면 30번을 맞춘 40명 중에 한 명만 100점이야. 30번을 맞춘 40명 중에 39명은 100점을 못 받았어. 그럼 어디서 틀렸어? 앞에서 틀릴 거죠. 앞에서 틀리면 이 과생들은 목에 좀 힘을 주고 이러지. 아우 선생님 30번은 맞췄는데 앞에 이상한 데서 틀렸어요. 그럼 선생님은 꼭 얘기해요. 그 이상한 데서 틀려서 성적이 안 나왔다는 걸 그럼 면접관한테 얘기해 봐라. 네가. 30번은 맞췄어나 앞에 이상한 데서 틀려서 제 성적이 이모냥이라고 얘기하면 과연 플러스 점수를 줄 거냐. 아니라는 거야. 왜냐하면 이 무서운 통계는 유독 평가원, 수능의 결과에서만 보이는 통계적 이상한 통계인 거야. 그게 무슨 얘기냐면 교육청 모의고사나 사설 모의고사는 30번 맞추면 그 중에 100점이 많이 나온다고요. 비율적으로 40명 중에 39명이나 100점을 못 받는 이런 이상한 통계는 수능에서만 나오는 거야. 그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 실수가 아니라는 거죠. 수능의 30문항은 되게 무서운 문제들이야. 정말 현직 수학과 교수들 예전의 천재들이 만든 수학을 완전히 알고 있는 현직 수학자들이 한 달 동안 감금돼서 만드는 30문항이잖아요. 모든 문항에 정말 조금이라도 잘못 알아서는 안 되는 그런 어떤 개념이라고 할까요? 정말 아주 날카로운 칼날로만 자를 수 있는 그런 너 이 개념 알아 몰라를 정확히 구분해 낼 수 있는 그런 아 낚였다라고 표현하는 그런 것들이 모든 문제에 도사리고 있다는 거야. 절대 만만한 문제가 단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수능에서는 30번을 받주는 것이 100점을 받는 마지막 고지가 아닐 수 있다는 게 이 이상한 통계가 보여주는 결과라는 거죠. 실제로 정답률을 살펴봐도 1번에서 30번까지 가로축이 30문항이고 세로축이 정답률인데 2017학년도 수능 정답률이 이랬거든요. 21번, 27번, 확통문제 27번, 29번, 30번 이랬어. 2018학년도 수능 정답률도 이랬어. 이 2017, 2018 수능은 바로 직전 수능 말고 그 전년도 두 수능은 이렇게 30번, 21번이 명확하게 어려웠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맞춘다 해서 100점이 나오는 건 또 아니었다는 거지. 앞에서 또 틀린다는 거야. 근데 이제는 수능이 좀 변해요. 2019학년도 수능 정답률을 보면 21번 정답률이 올라가고 30번 정답률도 약 6%까지 올라갔어. 즉 풀지 못할 만한 30번이 이제 더 이상 아니라는 거야. 21, 29, 30, 킬러 그 나머지 빅킬러 이런 구조가 깨진다는 거야. 앞쪽에 빅킬러, 중킬러 쪽도 충분히 개념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더더욱 정확히 알아야 되는 문제가 정답률이 앞쪽으로도 좀 더 떨어지게 하는 문제가 나온다는 거죠. 이러한 정답률의 변화가 선생님, 이번에만 그런 게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6평도 그랬고, 9평도 그랬고, 수능도 그랬어. 3번이나 그랬다는 건 평가원에서 의도한 결과다라는 거고 우연이 아니다라는 거고 특히 14번 같은 경우 오답률 5위였어요. 14번이 안 풀리면 얼마나 당황했겠어? 근데 이제는 14번이 안 풀릴 수도 있는 거야. 물론 저 정도까지 정답률이 떨어지는 건 아마 평가원에서도 놀랬을 거예요. 아니 왜 얘들은 개념의 정확도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놀랬겠죠. 그만큼 우리는 빅킬러와 킬러의 문제풀이에 집중된 공부를 하고 있었고 평가원에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가 드디어 더 이상은 안 되겠다 해서 수능의 방향성을 살짝 바꾼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6평, 9평, 수능 모두 이랬었고 결국 우리는 100점을 받기 위해 30번이 그렇게 어려울 때도 30번을 맞춰도 안 됐어. 100점이. 지금은 더더욱 30번이 풀만한 문제야. 더더욱 정답률은 분배될 거야. 어떻게 해야지 수능에서 100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냐. 한 문제 한 문제 모두 수능장에서 이러한 태도로 풀어야 된다. 1번에서 30번까지 그 어떤 문제도 만만한 문제는 없다. 선생님의 커리큘럼은 결국 여러분들이 혼자 싸워야 되는 그 수능장 혼자 치러야 되는 그 전쟁. 왜? 정말 N수생들은 느끼죠. 수능장에서 얼마나 고독했는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어차피 아무도 없어. 나 혼자만의 싸움이야. 근데 그 혼자만의 싸움 속에서 100분 안에 30문항을 1번에서 30번까지 모두 이렇게 풀어내게 하는 힘 그것을 기르는 게 선생님 커리큘럼의 목표이고 이렇게 풀어낸다는 게 어떻게 풀어내는 거냐면 수투에서 우리가 직접 출제 범위에 문과생들의 시작 과목이 수투잖아. 그죠? 수투 첫 단원에서 집합을 배우고 집합을 배운다는 건 네가 갖고 노는 수학의 바운더리가 여기야라는 그 사고의 틀을 배우는 거지. 그 범위를 정확히 인지하고 그 안에서 P, 이면이라는 조건을 받았을 때 Q, 이다라는 옳은 결론 틀리지 않은 참인 결론을 끌어내게 하는 방법을 명제에서 배우죠. 수투 명제에서. 그게 뭐냐면 수학적 언어의 이해를 하라 이 말은 문제를 읽으라는 얘기야. 문제 자체가 나한테는 P, 이면이라는 조건이야. 우리는 문제를 읽으면서 조건을 해석한다라는 표현을 하잖아. 문제를 읽는다 이퀄 조건을 해석한다잖아. 그죠? 조건을 해석한다 이 말은 P, 이면이라는 조건을 잘 받는다는 뜻이야. P, 이면 Q, 이다라는 옳은 결론을 내려야 정답이 나올 거 아니야. 그죠? 그런 옳은 결론으로 향해 가는 참이 되는 명제의 연결, 방법 이런 걸 명제에서 배운 거죠. 그래야 정답을 만들어낼 테니까. 그리고 나서 수투에서 함수라는 본격적인 단원을 공부를 시키는 건데 그렇게 교과 과정에 단원 하나하나가 순서에 대한 또는 존재에 대한 이유가 있는 거야. 그 이유까지 다 알아야 선생님은 개념을 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수학적 언어와의 소통을 정확히 해. 수능장에서 1번부터 30번까지 다. 그러면 수능수학은 느낌으로 이걸 한번 써볼까가 아니라 이 조건에 의해서 이 풀이가 끌려 나오는지 정확히 검수 과정에서 만들어진 조건 검수까지 통해서 개연성 있는 풀이가 끌려 나오는 것이 정확히 돼? 그러면 이 문제는 수능 문제로 걸러지지 않고 들어간 거기 때문에 조건을 잘 해석하고 조건 해석을 통해서 개연성 있는 개념을 끌고 들어오는데 그때 선생님이 얘기하는 개념의 본질을 끌고 들어와 개념 에센스에서 거의 배우는 게 이거겠죠. 개념의 본질이 어떤 건지. 그리고 그 개념의 본질을 개연성 있게 끌고 들어오면 이 길이 맞아라는 확신을 가지고 Q이다라는 마무리, 계산, 컴팩트한 계산이 이루어진다는 거지. 이 30번이, 선생님 자꾸 30번 예를 드는데 어차피 우리의 이 공부의 목표는 선생님 강의의 목표는 100점이거든요. 1번에서 30번까지를 다 저렇게 완벽하게 풀어내는 것 몇 분 안에? 100분 안에. 집에 가서 풀었더니 풀리더라. 이건 이유 말고, 그쵸? 집에 가서 풀었더니 다 풀렸는데 시험시간에 못 풀었어요. 그러면 실력은 돼있다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100분 안에 30문제를 푸는 풀이는 달라야 되는 거야. 정확히 해석을 하고 개연성 있게 개념의 본질을 끌고 들어와서 헛짓 없이 이 길이 맞다라고 확신하고 답이 나올 때까지 계산하는 것. 30번 같은 경우 풀어놓고도 다시 풀려면 못 풀지도 몰라 라고 얘기를 한다거나 또는 어쩌다가 내가 이런 식으로 풀었는지 설명은 할 수 없는데 하다 보니 답에 얻어 걸렸다. 이런 느낌들 있잖아, 그쵸? 정확히 내가 리더에서 문제를 푼 것 같지 않은 것 그런 것들은 답이 빨리 안 나왔을 때 어? 이거 아닌가? 헛짓을 하게 한다고 내 풀이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학생들이 하는 게 헛짓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제거되어서 100분 안에 30문항을 풀어내고 검상까지 할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이런 올바른 문제풀이 과정이고 개념 에센스부터 시작해서 천우신조까지 끊임없이 개념의 본질을 얘기하면서 문제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개념은 개념이고 문제풀이는 문제풀이다. 그러니까 212930을 풀어내려면 문제를 많이 연습해야 된다라는 그런 헛소리 진짜 헛소리일 수 있어요. 선생님 강의를 들어보면 아우, 선생님이 왜 30분을 개념으로 푼다고 하는 건지 느낄 수가 있을 거야. 어쨌든 좀 안타까운 마음에 과격한 표현이 나오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이건 선생님 커리큘럼이니까 뭐 내 마음대로 얘기해도 상관이 없겠죠? 어쨌든 개념은 개념이고 문제풀이는 문제풀이다가 아니라 수능이 만들어지는 디테일한 과정을 조금 더 여러분들이 선생님한테서 만약에 듣는다면 개념을 적용시키는 연습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게 수능 30문제를 푸는 힘이다. 수능 문제는 개념을 확인하기 위한 독일 뿐이구나. 검수 과정이나 이런 얘기들을 지금 선생님이 다 할 수는 없지만 다 듣는다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판단할 거예요. 그 모든 걸 아는 선생님이 개념의 본질을 가르쳐서 문제를 이렇게 풀게 만들 거다라는 거고 자꾸 개념의 본질 개념의 본질 하니까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개념을 안다라는 게 어떤 건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처음 상담하면 선생님 저 개념은 됐고요. 이제 좀 문제를 풀 차례예요. 이 얘기를 참 많이 하거든요. 그 수학 교과 과정에 개념이 됐다라는 게 얼마나 힘든 건데 너는 어떻게 개념이 됐다고 생각하냐 물으면 뭐 2점, 3점 빅킬러까지는 풀리니까 개념은 된 거 아니냐. 근데 이제 어려운 문제가 안 풀리니까 문제를 많이 풀어볼 차례 활용을 할 차례가 아니냐라고 하는데 진짜 킬러 문항에 진짜 압도적인 개념이 들어가요. 그리고 100점을 받은 선배들이 혹시 주변에 있으면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 수강생들 중에도 100점 받은 학생들은 꼭 이 얘기를 해. 92점까지는 어떻게든 그냥 문제 푸는 연습으로 극복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도달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100점은 개념이다. 그건 답이 없다. 개념이다.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덧붙이는 얘기는 선생님 개념 강의를 듣기 전에 자기는 개념이 다 됐다고 생각했는데 개념 강의를 듣고 나니까 아 그게 착각이었다는 걸 깨달았다. 그러니까 1강 맛보기들을 한번 쭉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착각이었구나. 그리고 문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면 아 이 개념으로 푸네 라는 거를 느끼게 될 거야. 그래서 어쨌든 선생님 강의는 그렇게 개념을 알게 하는 강의인데 개념을 안다라는 건 아까 얘기했듯이 명제 단어는 왜 배워? 교과 과정이 왜 있어? 왜 미적분을 배우는 거야? 기하와 벡터라는 이 교과목을 굳이 왜 넣었지? 왜 배우냐? 그게 바로 그 마지막 29번의 출제 의도가 될 테니까 그 목표를 달성했는지 확인할 테니까 왜에서 출발을 해야 되고 그 외를 위해 단원이 하나하나 어떻게 어떤 역할을 하면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구성이 어떻게 됐는지 알아야 되고 그래야 그 단원에 나서 나온 단독 문제의 출제 의도가 눈에 뻔히 보일 거고 단원의 존재의 이유일 테니까 그 안에 들어있는 수학적 정의 하나하나가 무엇인지 완전히 꽂히도록 아는 것 그게 선생님은 개념을 안다. 즉 이 바운더리를 선생님은 개념의 본질이라고 합니다. 이걸 다 알아. 그래서 선생님이랑 대화가 돼. 그러면 개념을 안다라고 선생님은 인정하고 그러면 올바른 문제풀이 과정 속에서 이걸 다 알면 수학적 언어를 읽었을 때 조건을 읽었을 때 어떤 개념을 원하는 건지가 뻔히 보이죠. 이걸 아는 것이 출발이다라는 거. 개념 에센스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살짝 재미로 이런 개념을 아는 학생들은 결국 문제를 어떻게 푸냐라고 한다면 선생님의 목표는 수능장에서 여러분들의 풀이가 이렇게 바뀌기를 바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확통 문제를 풀면 분류라는 조합이라는 관점을 이용해서 이렇게 풀 수도 있고 이것도 그냥 이 경우의 수는 출제 의도가 세지 마거든요. 경우의 수 단원이 안 들어가면 확률의 경우의 수에 분자에 올리는 그 경우의 수를 위해서 다 세 개 생겼단 말이야. 그러면 세상 모든 경우의 수 문제를 내지 말고 개념으로 딱 가르쳐 준 거에 한정되어서 내자. 세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경우의 수니까 세면 안 되는 거야. 세지 않는 첫 번째 방법. 일반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푸는 방법이죠. 두 번째는 원순열의 개념을 이용하는 것. 세 번째는 조금 더 시작으로 들어가서 곱하기를 이해하는 것. 그런데 선생님은 수능장에서 여러분들의 풀이가 예를 들면 이렇게 바뀌기를 바란다는 거지. 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 풀지? 라고 궁금하면 선생님 강의를 들어봐야 돼. 왜냐하면 선생님의 가장 간결한 풀이는요. 간결한 가장 깨끗한 풀이는 아니 왜 선생님은 풀이가 없고 답만 나와 까지 가는 그런 간결한 풀이는 물론 정확히 수학적 언어와의 소통을 한 거지만 가장 기본 개념에서 나와. 정말 단순히 순열 같은 경우는 곱하기니까 A 더하기 A 더하기 A A가 세 개면 곱하기를 써도 돼. 동등한 값을 세 번 더하면 곱하기로 가는 거야. 순열 처음 시작할 때 선생님이 진짜 단순한 얘기를 해. 그 단순한 얘기를 막 열광을 하면 들으면서 저거 내가 아는 듯 같기도 하고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저거 왜 이렇게 열광을 하시지라고 듣고 보면 마지막에 킬러 문항들을 풀어낼 때 그 시작했던 말 아주 심플한 그 기본 개념을 가지고 확 풀어버리는 걸 보면 헉! 이라는 충격을 받거든요. 그런 풀이로 바꿔놓는 게 선생님 강의다라는 그래서 문제 하나하나 식 하나하나의 뜻을 해석해서 이렇게 네 번째 풀이가 개념에 의해서 풀이다. 선생님의 수적 감각 이런 거 전혀 없다. 선생님은 모든 내가 가지고 태어난 수적인 감각을 내려놓고 개념만으로 문제를 푸는 것을 가르친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도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보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 미투 같은 경우는 가장 재밌는 게 이 삼각함수의 극한이거든요. 2016학년도 6평 29번에 나왔던 게 가장 더러웠어요. 계산이. 그리고 뭐 EBS에서 제공된 풀이 및 대부분의 문제집이나 여러 곳의 풀이들이 다 이렇게 제공이 되어 있을 거야. 근데 삼각함수 극한의 본질 그 개념의 본질을 알면 문제를 이렇게 풀 수 있다. 이렇게 바꿔놓는 거거든요. 선생님 수강생들은 정말 이렇게 풀어왔더라고 그때. 그래서 이 풀이는 이렇게 선생님 풀이가 정말 개념으로 푸는데 머리카락이 하나 개념으로 푸는데 워낙 간결해 버리니까 가끔은 오해를 받을 때가 있어. 저건 편법 아니야? 저건 선생님의 감각 아니야? 저런 식으로 풀어보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오해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근데 선생님의 이 풀이는 이 선생님의 성격이요. 강의를 들어보면 알겠지만 검증되지 않은 풀이 검증이라는 건 수능에 적합한지 아닌지에 대한 검증이고 뭐 그냥 일반인이 검증해 주진 않았겠죠. 검증된 풀이가 아니면 사용하지 않아요. 내 느낌으로 하는 풀이는 절대 없다. 선생님이 하는 모든 간결한 풀이 놀라운 풀이들은 다 개념에 의한 것이고 이 풀이 같은 경우는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지금 이 선생님의 풀이가 삼각함수 극한의 태생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도 이 풀이를 벗어나서 만들어낼 수 없다. 모든 평가 문제는 이 풀이로 풀린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각함수의 극한 예를 하나 든 거죠. 가볍게 이런 식의 풀이로 여러분들 공부할 때 선생님이 계속 두 가지 풀이를 같이 가르칠 거예요. 진짜 계산으로 열심히 풀어내는 풀이와 개념의 본질이라는 걸 사용하는 풀이 물론 모든 문제가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지만 개념의 본질이 깊이가 있는 그런 어떤 수학적 정의들은 이렇게 두 가지 방법들이 있다. 이런 식으로 바꿔놓는 게 개념의 본질이다라는 거. 기백 같은 경우는 이 과목 자체가 왜 있어 그러면 기하라고 하는 공간에서의 도형들을 분석하는 데에 벡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대수적으로 이것을 해석하게 도와주니까 벡터를 이용하면 공간도형의 방정식을 만들 수 있고 공간도형의 방정식에서의 근을 구함으로써 공간도형인 기하 쪽 분석을 도와주니까 기하와 벡터의 단운 구성이 그렇게 돼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기백을 왜 배워 그러면 공간도형들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배우는 건데 그걸 파악하라고 나한테 준 도구가 기하적 분석 도구와 벡터에 의한 대수적인 분석 도구가 있다. 이거를 통합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기백을 배운 이유를 내가 충분히 그 기백이 존재하는 이유 자체를 내가 이행을 한 거다. 뭐라고 표현하죠? 너무 길어지니까 말이 막히네요. 어쨌든 29번 킬러의 시작이었던 2014학년도 수능 29번 문제 이 문제도 굉장히 선생님하고 사연도 깊고 인연이 깊은 문제인데 하여튼 이 문제가 주로 이렇게 열심히 계산으로 풀리죠. 근데 기하와 벡터라고 하는 선생님이 이렇게 개념의 본질을 이용해서 공간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벡터의 진짜 단순한 위치 벡터화 작업이라는 걸 통해서 벡터의 도움을 이용해서 이렇게 계산으로 마무리 깨끗한 계산으로 마무리 지금은 여기에 삼각함수의 합성이 교과 과정에서 빠졌기 때문에 삼각함수의 대칭성을 가지고 더 빠르게 선생님이 그냥 답을 꺼내버리거든요. 그런 풀이들을 개념 에센스에서 배우고 기출백선에서 다시 한번 총정리하고 그것을 제작인 압백에 한번 적용시켜보고 마지막으로 실전 모의고사까지도 선생님은 30문항을 전문항 해설하면서 30문제에 들어있는 모든 수학적 언어와의 소통과 개념의 본질을 설명을 합니다. 치열하게 1년 동안 그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앞에서 설명한 표가 사실은 여기 있던 거거든요. 이렇게 달려갑니다. 개념 에센스 기출백선 압백 파이널 천우신조까지 선생님과 함께 열심히 달려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커리큘럼 소개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꼭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커리큘럼 영상을 여러분들이 시작점에서 보게 되는데 이 시작점인 영상에서 선생님이 꼭 하고 싶은 이야기는 끝맺음이야. 원데이 특강에 대한 이야기 하면서 끝맺음 이야기를 캐스트해서 잠시 했는데 다시 한번 제대로 시작하는 이 커리큘럼 영상에서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끝맺음. 여러분들이 무언가에 원하는 대로 일이 잘 안되고 여러분들 공부겠죠. 여러분들이 하는 게 공부죠 그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성적이 안 나오는 그런 모든 원인들을 되돌아보면 그 모든 원인은 사실 내 안에 나한테 있는 건데 내가 그런 안 좋은 결과를 만든 장본인이잖아. 그렇죠. 그런 내 자신이 바뀌지 않으면 결과는 바뀌지 않을 거다라는 대전제로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인풋이 안 바뀌었는데 어떻게 아웃풋이 바뀌어. 인풋이 바뀌어야 된다. 내 자신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먼저 해야 되고 내 자신이 바뀐다라는 거에 구체적인 어떤 상황이 뭐야라고 한다면 선생님은 실패를 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도 끝맺음이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시작은 누구나 하죠. 시작은 쉽잖아. 그죠.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도 있지만 시작이 쉬워요. 시작점에서 중요한 건 방향성이죠.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는 시작점이냐만 체크하면 되는 거야. 근데 시작은 다 같이 하지만 끝맺음을 하는 사람들은 선생님은 한 1%도 못 본 것 같아요. 끝맺음을 하는 사람은. 실제 끝맺음이라고 하는 건 커리큘럼 시작을 시작 선생님 커리큘럼 시작부터 끝까지를 공부하는 끝맺음일 수도 있고 또는 여러분들이 주간계획으로 공부를 해나갈 텐데 주간계획을 완료하는 끝맺음일 수도 있고 또는 하루 동안 내가 공부하기로 스스로에게 약속했던 체크리스트를 모두 다 채우는 끝맺음일 수도 있고 아주 좁게 들어오면 결국은 이 모든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건 순간순간의 변화잖아. 그죠. 그게 순간 변화율이잖아. 순간순간의 변화율들의 평균값이 평균 변화율이고 평균이니까 순간순간의 변화를 일으키는 건 결국 한 문제를 풀어내는 태도일 수도 있는 거야. 하나의 개념을 공부하는 태도. 야, 저기까지 내가 필요할까? 난 이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아. 또 끝을 못 봐. 그러면 그것들이 합쳐져서 결국은 전체의 끝을 볼 수가 없다는 거기 때문에 순간순간으로 들어가서 한 문제를 풀 때에도 이 문제를 끝까지, 이해 될 때까지 완벽하게 해석해야지라고 하는 매 순간에 여러분들의 기본 자세의 끝맺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끝맺음을 이어가다 보면 여러분들은 완벽하게 끝을 보는 수험생활이 될 거고 선생님이 현장에서 매주 주간학습을 하는 학생들의 결과물들을 보면 현장을 관리하는 조교 선생님들과 소통을 함으로써 매주 학생들의 이행하는, 본인이 짰던 계획을 몇 퍼센트나 이행하나 살펴보면요. 100% 이행하는 학생들은 서울대 가요. 무조건. 본인이 짠 주간 계획에 평균적으로 꾸준히 70, 80%를 이행한다. 그럼 연고대를 가더라고요. 끝맺음이라는 게 그토록 어렵고 대단하다는 거야. 70, 80%만 꾸준히 해도 연고대를 간다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 커리큘럼의 시작에서 선생님의 마지막 천우신조까지 끝까지 함께하기를 바라겠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루하루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의 끝맺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를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년 동안 여러분들이 겪는 모든 현실 속에 함께하는 선생님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